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녀2를 빛낸 신인배우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마녀2의 주인공이었던 소녀를 맡았던 배우 신시아는 1998년생으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재학중이며 2018년도 내사랑개남친이라는 웹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며 현재 1408대1의 경쟁률을 뚫고 마녀2의 주인공을 맡게 됩니다. 마녀시리즈는 배우 김담이 캐스팅 때부터 안목조키로 유명했는데 그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배우 신시아를 통해 또 한번 보여주게 되네요. 신시아는 고1 때 뮤지컬 카르맨을 본 이후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며 그때부터 일주일에 4편씩 뮤지컬을 보며 연기자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신시아는 마녀1의 주인공 김담이와 함께 포슐라 광고에 같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마녀2의 캐스팅 확정 소식을 문어빵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네요. 조현역을 맡았던 배우 서은수는 신인배우는 아니지만 많이 알려지진 않아 포함하였습니다. 1994년 3월 2일생으로 부산 해운대 출신이며 키가 커보였는데 역시나 172나 되는 장신입니다. 한국예술종합 박교 연기과를 나왔으며 2016년 3월 박카스의 광고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우연화 역할 황금빛 내 인생에서 서지수 역할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며 호텔 델루나의 베로니카 이태원 클라스의 알바생 등등으로 대중들에게 서서히 얼굴을 익혀갑니다. 서은수 배우도 김담이 배우와의 인연이 있네요. 부모님의 반대로 배우를 안하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용을 했으며 드라마 크리스마스의 눈이 올까요를 보며 짐에서 연기를 해보기 시작하며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후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며 한예종이 합격하여 용돈벌이로 참여한 박카스 광고에 박탈되게 되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MBTI는 ENFP라고 하며 운동이 취미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마녀2의 캐스팅 비화로는 박훈장 감독이 직접 서은수 배우에게 연락을 했고 서은수는 마녀1을 재밌게 봐서 어떤 역할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이쁘게 하고 갔는데 감독님이 잘생겼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녀2 촬영을 위해 매일 홈트레이닝 운동을 했다고 하네요. 구자윤과 소녀의 엄마 미영역을 맡았던 배우 변서윤은 1996년 12월 3일생으로 서울 출생입니다. 2019년 틱톡 CF 하트 뉴이어에서 데뷔를 하였으며 2020년 시간도 배달이 되나요에 출연하며 연기 데뷔를 하였고 드라마 경찰수업의 이현주 역할, 지옥의 공연제 역할, 꽃피면 달 생각하고의 중전년시 역할 등으로 얼굴을 알리게 되었으며 마녀2에선 단역이지만 중요한 인물인 구자윤, 소녀의 엄마인 미영으로 캐스팅됩니다. 마녀3에서 스토리상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대길력을 맡았던 배우 성유빈은 2000년 7월 25일생으로 서울 출생이며 신인인 줄 알고 소개해드리려 했는데 알고보니 2011년에 데뷔한 베테랑 경력배우였습니다. 성유빈은 2011년 영화 완득이로 데뷔하였으며 영화 마이웨이, 블라인드, 파파루티, 은밀하게 위대하게, 대호, 신과 함께, 보호동 전투 등 엄청나게 많은 작품에 출연한 아역킹 배우였으며 성인이 된 후 영화 윤희에게로 캐스팅되어 아역이 아닌 첫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배우 성유빈이 아역을 맡았었던 배우들만 나열해봐도 유아인, 박보검, 오다기리조, 이명국, 이재훈, 김원혜, 이현우, 정재영, 우이판, 박해일, 신하균, 차태현 등등으로 내가... 몰라봐서 미안해... 근데 다시 보니까 알겠네... 심지어 제6개 델꽃 영화상 최연소 나무주연상 수상자입니다. 성유빈은 마녀원의 열렬한 팬이었고 1편을 재밌게 봐서 지나가는 행인으로라도 출연하고 싶었는데 박훈정 감독이 연락을 줘서 너무 좋고 신기했다고 합니다. 대본을 확인한 성유빈은 능력이 없네요 라고 말했는데 감독은 중요한 역할이라며 설명했고 성유빈도 캐릭터가 마음에 들긴 했다고 합니다. 상해 토우 여자 1을 맡았던 배우 최원빈은 2001년 4월 5일 생으로 서울 출생이며 한림연예 예술고 패션과를 졸업하고 성신련의 미디어 영상 연기학과를 자격 중이며 2019년 드라마 비밀의 비밀 2020년 2020으로 데뷔 후 웹드라마 개의 라이징스타로 얼굴을 알리며 드라마 보이스포, 어사와 조이, 설광화, 영화 여고개담 여섯번째 이야기 목요에 출연하며 많은 작품 활동을 보여줍니다. 마녀 2의 상해 토우 여자 1로 캐스팅되어 상해 토우들의 우드머리 역할을 제대로 보여줬고 상해 토우 4인방의 우드머리를 맡았지만 실제 나이는 본인만 2000년대생으로 제일 막내입니다. 마녀 2의 치열한 오디션 끝에 캐스팅되어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열심히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어 최원빈은 전작의 팬으로서 마녀 세계관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었고 새로운 장르와 캐릭터를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하네요. 상해 토우 여자 2를 맡았던 배우 서희라는 1999년 8월 9일 생이며 2020년 소울소스 김유리의 뮤직비디오로 데뷔하였으며 2021년 영화 거리에서 서해 출연하여 주연을 맡았었고 2022년 마녀 2의 토우 여자 2로 캐스팅되어 스크린 첫 데뷔작이 되었고 뒷자리에서 예능보다 정색하는 인상 깊은 연기와 장신의 키로 보여주는 액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해 토우 여자 3을 맡았던 배우 정라엘은 1998년 11월 17일 생이며 중앙대학교 연극학과를 재학 중입니다. 2020년 웹드라마 반전소녀와 드라마 오마이베이비에 출연하였으며 2022년 드라마 키스식스 센스에 홍보PD 역으로 출연합니다. 영화로는 마녀 2, 상해 토우 여자 3를 맡아 토우 여자 2에게 쪼는 연기를 잘 보여주죠. 역시나 마녀 2로 첫 스크린 데뷔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상해 토우 미소년을 맡았던 배우 김기예는 1999년 9월 28일 생이며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재학 중입니다. 2020년 웹드라마 남자 무리 여사친의 기예 역을 맡은 기예로 나오며 같은 웹드라마인 달고나에 출연하며 마녀 2의 첫 스크린 데뷔를 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여담으로 2019년 가수 홍진영이 진행했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인 홍디션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톰을 맡았던 배우 저스틴 하비는 1991년 3월 27일 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입니다. 프리토리아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변호사가 되기 전에 여행을 다니고 싶어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4년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출연한 적이 있으며 영화 백두산의 단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으며 제대로 된 캐릭터로 출연하는 건 마녀 2가 처음입니다. 마녀 1,2의 백총가래 보디가드 제주소녀를 맡았던 정예진은 1994년 11월 2일 생으로 의정부 출생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를 나왔으며 2015년 영화 더 로얄리스트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후 영화 VIP, 마녀 1, 마녀 2 등의 영화에 출연하며 각종 소녀 역할을 했으며 2018년 웹드라마 사랑인가요라 물었고 사랑이라 답하다의 주연을 맡은 적도 있습니다. 취미는 운동과 드라이브인데 한가지 놀라운 점은 특기가 주지수이며 퍼플벨트의 보유자라고 합니다. 까불지 말아야 하는 건 구자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총가래 보디가드 할만합니다. 오늘은 마녀 2의 신의 배우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